에헿 자 안녕하십니까 깨렷투비티스타 티비아 깨렷퀴스상 여기 첫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텝 테라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좀 집에 보내주세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뭔소리야 아 화면 가리려고 하는거잖아 아 그거 아직도 몰라요? 아니 왜 아직도 몰라? 고양이 사진을 띄워놓은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직도 설명해야되요 아직도 모르는거야? 아직도? 언제까지 설명해줘야죠? 유출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가 방송화면에 왜 쓸데없는 사진을 띄워놨을까? 고것을 여러분들이 유출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애플님 안녕하세요 유출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그 유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어?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짜증낼 이유는 없잖아 아이씨 고양이 좀 치우라고 하는거 뭐야 심하잖아 김태균님 구원 2천원 감사합니다 화면 가리려고 하는거에요 여러분 키키 아이규 태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화면 가리려고 하는거겠죠 상대방 아이디가 노출되면 여러분들이 귀속말로 시발 상대방한테 이케 이새끼에요 이새끼 이케에요 이새끼 다크가에요 주바 헤헤 막아봐요 귓속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아 인터넷은 내일 바꾸기로 했구요 내일 인터넷 바꾸기로 했고 저는 질러 찌르기로 했구요 헤헤 쳤었지 에헤헤 에헤헤 너무 좋아 데헤 세상 행복하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젖었지 질러 찌르기 예아 베이비 커먼 메논팔론까지 하며는 대박에 대박이지롱 너무 행복하다 벙커를 짓겠지 하지만 이러면서 나도 멀티를 가져가겠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운이 좋은 게임 운으로 게임한다 이것이 바로 운으로 게임하는거죠 첫 서치 베럭 더블 완벽하게 맞고 질러 찌르면서 맨홈 가스에 파일런에 맘바닥 멀티도 빨리 못하고 벙커 먼저 지어야 되는데 아굴 서플 먼저 지었고 컨트롤 해야되는데 컨트롤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프죠 그냥 뭐든지 아프죠 아이고 아이고 막춘대 아이고 게임하기 싫어라 어떻게 게임하냐 진짜 저상태로 나트롤 나갔다 저는 저상태로 바로 나가거든요 저 진짜 게임하면 안되요 저렇게 당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도 게임하기 싫을거야 이용호 선수도 저정도면 게임하기 싫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용호 선수는 저 상황에서 이기겠지만 mencion아 아하 하하핳 너무 행복해 어허 너무 좋아 어 나도 나도 운으로 게임하는 날이 오는구나 어어 너무 좋아 어 나가세요 아 진짜 행복하네요 에 이건 산래방이 잘못한게 아니야 산래방 실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뭔지 아시죠 으하하하하핳 하하하핳 으아아아아아하 왜 운으로 게임하냐구요? 아니 맨날 운 없었는데 지금 한 번이라도 운이 있으면 되지 씨 맨날 운 없다가 지금 한 번 운 줬는데 이것도 안돼요? 대상스러워네 힝하핳 뭔지 일을 안하고 있 흫하핳 아 콧물 나와 씨 나가 아이고 무서워라 아 리프라라만 가능하냐구요? 아 뭐 가능은 합니다 자 이거 끝나면 봐드리께요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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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잠이 그렇게 안오더라구요 여러분들 방송 안했는데 잠이 그렇게 안오더라구 뭐야 뭐야 저 나왔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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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옭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틀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